오늘 여러분과 함께 둘러볼 집은 전농답십뉴타운입니다. 이 지역을 시작으로 신축단지, 분양예정지들을 같이 둘러보려고 해요. 첫 지역으로 전농뉴타운으로 온 이유는요. 제가 사는 지역이라 제일 먼저 와봤습니다. 청량기 재개발 호재로 워낙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곳이 답십리역 인근이에요. 답십리역은 강동과 광화물 사이를 연결하는 5호선 주요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용객수는 하루 3만명 수준이고요. 5호선 내에서 12위니까 꽤 상위권입니다. 뉴타운 입주와 함께 이용객이 크게 늘거라 대상했는데 지금 뉴타운이 대부분 답십리역과 멀어요. 그래서 큰 증가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같이 둘러볼 따지는 총 6개에요. 많죠? 레미안 위브, 레미안 미드카운티, 레미안 크래시티, 로테캐슬 노블레스, 한신휴플러스, 그린파크, 힐스테이트 1000개 순으로 둘러보겠습니다. 레미안이 참 많죠? 이 동네 조합이 삼성물산을 좋아했나 봅니다. 왜 이렇게 레미안이 많은지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답십리역 인근은 생각보다 상가도 많고 건물들도 키가 큽니다. 처음 왔을 때 생각보다 상권이 커서 좀 놀랐어요. 그런데 이게 뭔가 다 있다고 하기에는 부족하고 그렇다고 부족하다고 생각한 게 있을 것도 다 있고 뭐 그런 곳입니다. 아직도 개발 여지가 많은 곳이라 그런가봐요. 전농 답십 뉴타운 아파트는 힐스테이트 청계를 마지막으로 얼추 지어졌습니다. 이제 유망하게 남은 건 전농 8구역 정도네요. 지금 제가 따라가고 있는 길이 천호대로에요. 이 길을 쭉 따라서 걸어가면 신답역 사거리가 나옵니다. 프로지오시티나 메트로팰리스 같은 오피스텔이 답십리역 인근에 많아요. 어느새 신답역에 왔네요. 이 길이 출퇴근 시간에는 차가 많습니다. 아침저녁엔 차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낮이라 그나마 덜하네요. 사거리 지나서 가장 먼저 둘러볼 단지는 레미안 위브입니다. 답십리역에서 레미안 위브 갈 때는 차로 가면 이렇게 가고요. 걸어서 가면 가로질러 갈 수가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께 동네가 어떤 곳인지 보여드리려고 대로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골목이 황물로라는 곳이에요. 건축자재 도매상들이 모여있고요. 고미술상가도 있습니다. 황물로는 황물이라는 단어에 유리한 길이래요. 조선시대 장식장이나 문갑에 보면 경첩 있잖아요. 문에 달려있는 그거 아시죠? 거기에 황색으로 칠을 했나 봐요. 그런 가구 장식물을 황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벽화도 그리고 뭔가 문화재 거래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진 않습니다. 살짝 언덕을 올라가면 이제 위브가 나옵니다. 주변은 오래된 건물과 새 건물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도 길은 널찍해서 좋죠? 지금 보시는 상가를 시작으로 이제 위브에 진입합니다. 여러분 잠깐 PPL 좀 하고 갈게요. 전농답신 뉴타운 최고 대단지 레미안 위브로 오세요. 성실 중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래시티 단지 내 오케이 부동산, 크래시티 단지 내 오케이 부동산, 크래시티 단지 내 오케이 부동산 PPL 조건이 3번 말하기여서요.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레미안 위브는 2014년 10월에 중공한 아파트입니다. 전세는 6억 전후, 매매는 11억 전후입니다. 실거래가 최고가는 지난 12월에 11억 4,500만원이 찍혔어요. 공공인대 453세대를 포함해서 2,652세대고요. 9층부터 22층까지 있습니다. 세대당 주차대수가 1.2대에요. 살짝 아쉬운 숫자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삼성물산과 두산건설을 같이 지은 컨소시움 아파트입니다. 25평부터 51평까지 10개 타입이 있고요. 개별난방이에요. 전체동이 답심리초로 배정됩니다. 레미안 위브는 구역에 따라서 앞자리 숫자를 달리해서 구분을 해놨어요. 4로 시작하는 동이 초등학교가 가깝습니다. 도보로 5분 이내에요. 이 단지 외에도 답심리파크자인 답심리주산아파트도 답심리초로 배정됩니다. 이 단지가 답심리역 역세권인데요. 도보로 10분 전후로 걸립니다. 보통은 저희가 방금 지나온 황물로를 가로질러서 출퇴근을 하시더라고요. 위브는 메인 상가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한 가지 아쉬운 건 단지 내에 도로가 있어서 차가 다닌다는 거예요. 구역별로 주차공간이 있어서 편리한 구조이기는 해요. 하지만 저는 아이들이 얼어서 단지 내 차가 다니는 단지를 불러 선호하지 않습니다.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1층은 필로티구조인 동들이 있네요. 여기도 지어진 지 벌써 5년이 됐습니다. 시간이 참 빨라요. 살짝 언덕이 있습니다. 성동구만큼은 아니지만 이쪽도 약간은 구름지에요. 길이 끝이 없죠? 사거리를 만났습니다. 단지 내 두 번째 상가에요. 위브는 상가가 잘 되어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보신 두 번째 상가까지는 부동산이 많아요. 병원, 음식점, 마트 등은 세 번째 상가가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거래가 많다는 뜻이죠. 손받김이 꽤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전농답신 뉴타운 약점 중 하나가 있는 학군이에요. 초등학교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거주 인구수에 비해 중고등학교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그냥 없어요. 그래서 고교 유치 관련 시위도 하고 뭐 그랬지만 학령 인구가 감소 중이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유치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면에 답심리 대우 아파트가 보여요. 동선이 애매해서 여기는 들어가지는 않고 그냥 패스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답심리 미드 카운티와 레미안 일부 세 번째 상가 쪽으로 이동합니다. 비록 들어가지는 않지만 답심리 대우 아파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 단지는 2002년 4월에 중공한 단지에요. 전세는 4억 전후, 매매는 7억 전후입니다. 총 319세대구요. 21층, 22층입니다. 세대당 주차 대수가 1.24대에요. 여기도 살짝 아쉬운 숫자죠. 대우건설이 지었구요. 26평부터 42평까지 타입이 3개가 있습니다. 개별난방이에요. 아쉽지만 26평은 복도식입니다. 여기 매력이 전체동이 전농초로 배정되고 전농초가 엎어지면 코닿는데 있다는 거에요.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이 선호한 단지입니다. 전세는 매물이 거의 없어요. 이 단지는 답심력이 가장 가까운데요. 역세권은 아닙니다. 도보로 20분 전후 걸려요. 대로를 따라서 이동하시면 되겠죠. 제가 꽤 괜찮게 보는 단지에요. 원래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유명한 단지 먼저 오르고 그 주변 단지가 오르는데요. 유명한 단지들 사이에 있어서 그런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밤이 기회되면 한번 놀러 갈게요. 여러분 어느새 답심리사거리에 도착했습니다. 네미안 이브 세번째 상가가 보이네요. 이 길을 건너서 미드카운티를 이동합니다. 주변에 키 작은 건물들이 꽤 보이죠? 네미안 미드카운티는 2018년 5월에 준공했습니다. 전세는 6억 전후, 매매는 12억 전후입니다. 공공임대 172세대를 포함해서 1009세대고요. 12층부터 21층까지 있습니다. 이 동네 주택수가 전체적으로 박한 것 같아요. 여기도 1.18대입니다. 스트레스가 있을랑 말랑한 숫자죠. 네미안이니까 삼성루산이고요. 24평부터 46평까지 총 7개 타입이 있습니다. 개별난방이에요. 대정촌은 전농초입니다. 가장 가까운 역이 답심리역이고 걸어가면 여기도 20분 전후로 걸립니다. 저는 여기가 여기랑 너무 멀어서 인기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의외로 이 지역에서 인기가 꽤 높습니다. 전농초등학교 덕분이래요. 초등학교까지 걸어서 바로 이동할 수 있고요. 동대문중학교도 길 하나만 건너면 됩니다. 그리고 네미안 이브 메인 상가도 가까워서 생활하기 좋아요. 또 때마침 군양가 상한제로 인한 신축 열풍도 불었죠. 이래저래 인기가 많은 단지입니다. 천세대라 단지가 꽤 큰 편인데요. 주변에 위브나 크래시티 같은 공룡이 자리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아담해 보입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숫자만 보면 1천세대 이상이니까 꽤 크죠. 이제 미드 카운티를 벗어나 네미안 크래시티로 이동합니다. 지금 정면에 부지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펜스가 쳐져 있는데요. 여기에 고등학교를 유치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도서관으로 지어지는 걸로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고등학교 유치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지금 여러분이 정면에 보시는 곳이 네미안 크래시티입니다. 이 단지는 2013년 4월에 중공했습니다. 전세는 6억 전후, 매매는 12억 전후입니다. 실거래가는 12억 2천만원까지 찍혔네요. 공공임대 413세대를 포함해서 2397세대의 대단지이고요. 31개동입니다. 8층부터 23층까지 있어요. 주차대수는 1.21대입니다. 오 1.2를 넘은 첫단지네요. 네미안이니까 삼성물산이 지었고요. 25평부터 46평까지 총 9개 타입이 있습니다. 이 단지는 동에 따라서 배정초등학교가 달라요. 크래시티가 총 5개의 구역으로 나뉘는데요. 301동부터 308동까지는 전국초등학교로 배정됩니다. 나머지 동은 전동초등학교로 가게 돼요. 답심리역이 좀 멀어요. 걸어서 20분 이상 걸립니다. 청량리역도 15분 이상 걸립니다. 대중교통은 양쪽이 다 애매해요. 단지 내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가 애쓰신 분은 호불호와 갈릴 수 있습니다. 단지 분위기가 레미안위브랑 좀 비슷하죠. 실제로 레미안크래시티는 온라인상에서 레미안위브와 경쟁구도 있습니다. 레미안위브는 답심리역에 좀 더 가깝고요. 레미안크래시티는 청량리 호재로 인한 가치상승 기대가 더 크죠. 제 생각에는 둘 다 좋은 단지고요. 사실 어디에 사느냐보다는 누구와 사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PPL을 깜빡할 뻔했네요. 청량리 호재가 만발한 대장주 레미안크래시티로 오세요. 성실중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래시티 단지 내 오케이 부동산 크래시티 단지 내 오케이 부동산 크래시티 단지 내 오케이 부동산 이제 롯데캐슬 노블리스에 진입합니다. 이 단지는 2018년 6월에 준공한 단지죠. 매매는 14억 수준이고요. 전세는 6억 이상입니다. 실벌액과도 12억 9천만원까지 찍혔어요. 이래저래 뉴타운에서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른 단지입니다. 22층부터 29층까지 있어요. 584세대입니다. 다른 단지들보다는 좀 작죠. 중형 정도 되는 거예요. 주차대수는 1.14대입니다. 롯데건설이 지었고요. 개별남반입니다. 25평, 34평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타입이 각각 AB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총 4개 타입이 있습니다. 전농초로 배정되고요. 매매한 크래시티를 거쳐서 전농초로 걸어서 갈 수 있어요. 도보로 10분 정도 걸리고요.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먼 곳이에요. 갑심력은 30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꽤 멀고요. 대신 여기 청량역에 가깝습니다. 12분이면 걸어갑니다. 경사가 조금 있기는 해요. 못 갈 정도는 아니에요. 가격 이슈가 있는 단지입니다. 청량역 호재에 대한 기대와 분양가 상한제로 신축 몸값이 오르면서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2023년에 청량역 바로 인근에 롯데캐슬 스카이 L65하고 조금 더 거리는 떨어지지만 한양 수자에는 입주를 해요. 이 두 단지가 입주를 해도 노블리스가 청량이 개발을 중이었고 강세를 이어갈지는 꽤 관심사입니다. 이 단지는 평탄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단지 내에 경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로와 고조차가 있기 때문에 나가려면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통해야 돼요. 저희는 신담역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내려가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는데요. 저는 계단을 좋아해서 계단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계단을 좋아하는데 배가 참 안 들어갑니다. 이제 한신유플러스 그린파크로 이동합니다. 인근에 간대매공원이라고 큰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그린파크로 지었나 봅니다. 2010년 9월에 지어졌어요. 이제 10년차에 진입하네요. 매매는 8억 5천수준, 정세는 4억 5천수준입니다. 실거래 최고가는 7억 7천만원이에요. 세대수는 141세대에요. 소규모 단지죠. 9층부터 12층까지 있습니다. 주차는 1.5대입니다. 지금까지 둘러본 곳 중에서 처음으로 1.5를 넘었네요. 이 정도면 스트레스는 없는 수준입니다. 휴플러스니까 당연히 한신공형이 지었습니다. 25평부터 44평까지 있고요. 타입은 4기입니다. 이 단지는 신답초로 배정됩니다. 여기도 청량리역하고 답신리역 모두 다 애매한 거리였어요. 그 역 모두 도보로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비가온 직후라 그런지 분위기가 고즈넉하죠. 한가지 아쉬운 건 지상주차라는 거예요. 2010년이면 지하주차를 도입한 단지도 많았는데 여긴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키가 좀 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키가 작고 고유한 느낌을 주는 단지를 좋아해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새 다 둘러봤네요. 이제 단대메공원을 지나서 힐스테이트 천계로 이동합니다. 단대메공원은 꽤 큰 곳이에요. 이용하는 사람도 많고요. 정자, 연못, 산책로, 놀이터 등이 있습니다. 여기 놀이터가 꽤 큰 편인데요. 바닥이 좀 미끄러워요. 저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이유가 산책로에 있는 모래하고 우레탄하고 섞여서 그런 것 같아요. 제 딸이 여기서 놀다가 미끄러져서 다쳤어요. 그 뒤로는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제외하고는 산책하기 좋은 곳이에요. 원형으로 산책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걸으면서 생각하기 좋습니다. 산책로가 꽤 길죠. 이제 힐스테이트 천계로 이동할게요. 단대메 소주집 보이시죠? 늦은 방까지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저는 술을 즐겨하지 않아서 가보진 않았습니다. 맛있나 봐요. 지어진 지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빌라들이 있고요. 새마을군고 같은 편의시설도 있습니다. 정면에 보시는 단지가 힐스테이트 천계입니다. 바로 옆에 천계 한신 휴플러스도 있어요.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같은 단지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힐스테이트 천계 이름 관련해서 얘기할 게 있는데요. 종로구 숭인동에 종로 청계 힐스테이트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이름이 꽤 비슷하죠? 현대건설이 장명할 때 고민이 많았나 봅니다. 2018년 11월에 준공했어요. 전세는 6억 전후, 매매는 12억 전후입니다. 여기 실거래가를 주목할 만합니다. 실거래가가 12억에 찍혔어요. 공공임대 114세대를 포함해서 764세대입니다. 지금까지 둘러본 단지 다 커서 그렇지 여기도 대단지예요. 주차대수는 1.19대입니다. 숫자가 박하죠? 현대건설이 지었고요. 22평부터 34평까지 있고 타입은 6개입니다. 배정초등학교는 한신유플러스 그린파크와 마찬가지로 신답초등학교입니다. 신답역, 답심력, 더블역세권입니다. 답심력은 12분 정도 걸리고요. 평지에다가 대로이기 때문에 되게 편해요. 그리고 신답역은 길 하나 건너면 되니까 역세권이라고 하는데 지선이라 배차 간격이 10분 이상입니다. 저는 단지내로 차가 올라오지 않는 게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지금 오솔길을 걷고 있어요.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밖으로 나가는데 바로 못 나가고 조금 돌아가야 돼요. 성격 급하신 분들은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느긋한 편이라서 산책하는 기분을 걷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길 저는 좋아해요. 두 번째 놀이터로 진입합니다. 신답역 가는 길에 있길래 찍어봤어요. 직사각형은 길게 빠져있어요. 이게 아래에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중앙광장이에요. 광장 옆으로 커뮤니티 시설이 있습니다. 이제 신답역으로 이동합니다. 아, 이 단지는 청량리 호지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어요. 거리가 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상가라고 부를 수 있는 곳에 내과의 앞에 구멍가게들이 보이는데요. 뭐, 별로 뭐가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동네파전이라는 집이 있어요. 여기도 손님이 항상 많습니다. 맛있나 봐요. 제가 맛을 검증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여기도 제가 안 가봤어요. 간대미 술집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제가 술을 안 좋아하다 보니까 사람이 맞네 라고 하고서 그냥 지나치거든요. 길 건너로 신답역이 보입니다. 자, 이 영상의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신답역은 2호선 지선이에요. 역도 아담하죠. 신설동역과 성수역을 지나는 역이고요. 신설동과 답심리 이름을 따서 신답역이래요. 여기가 하루에 3천명 정도 이용하는데요. 답심리역이 아까 3만명이었어요. 10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용을 많이 하지 않는 역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지상철이라서 기다릴 때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워요. 다만 설계상에 어떤 배려를 해서 그런지 바람이 많이 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아닐게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역이라기보다는 공원이에요. 아마 역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보다 공원으로 이용하시는 분들 더 많을 거예요. 여기 옆으로 운동기구도 있고요. 위에 건물은 서울교통공사 신답별반입니다. 저하고 관련은 없네요. 열차 승하차객보다 공원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신답역은 그런 곳입니다. 바라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자 여기까지. 저희 40차나 박미미와 함께 전농답식 뉴타운 둘러봤습니다.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도 이런 식으로 하나씩 둘러보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응원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껑! 껑! 기상캐스터 배혜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